월요일 주말 동안의 이슈를 정리하고 이번 주 가장 눈여겨볼 소식들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시사구만리 문화일보의 이현정 논설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박정우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저희 시사구만리가 주말 동안의 이슈를 정리한다고 월요일이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5일간의 추석 연휴를 마치고 그 상황들을 저희가 이슈들을 정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5일 동안은 여러 가지 일이 있었고 또 하나씩 다 두 분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월 3일 지난 토요일 날 개천절이었습니다. 이 개천절을 앞두고 집회 예고가 돼 있었죠. 하지만 그 경찰의 봉쇄와 차단으로 이 개천절 집회는 제한적으로밖에 열릴 수 없었습니다. 사실상 무산된 것이기도 하는데 어떻게 보셨는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정 논설련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죠. 상황도 좀 알려주시고. 저도 그날 사실은 방송 때문에 광화문에 있었는데요. 이거는 무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이게 경찰도 한 1만 1천 명 정도 동원이 됐고 또 펜스 차벽을 한 버스 300대를 동원해서 4km의 차벽을 쳤고요. 그것도 모자라서 인도에 같은 경우는 펜스로 아예 사람이 한 사람 정도 다닐 수 있는 펜스로 해서 그렇기 때문에 저도 방송국 가는데 서대문에서 광화문 가는데 한 5번 검은을 당했습니다. 신부주체 씨를 요구를 하더라고요. 어디 가시냐고. 제가 방송 간다고 그러니까 가시라고 그러는데. 또 일부 분들 같은 경우는 좀 시위를 할 만한 분들 같은 경우는 아예 차단을 하고 못 들게 하고 또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도 바로 앞에 있는 카페를 못 가서 빙 둘러서 한참을 둘러서 간다. 그 앞으로 못 가요. 그렇죠. 그 앞에 다 막아서. 그러니까 눈앞에 두고도 서로 만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인데요. 저도 오랫동안 사실 시위를 이렇게 봐왔습니다마는 지난 3일 날만큼 어떻게 보면 완전히 원천 봉쇄된 거는 저는 처음 경험해 본 것 같아요. 2008년도에 광우병 그때 시위 있을 때도 그때는 이순신 동상 앞에 컨테이너로 2층으로 해서 차벽을 쳤지 않습니까? 그래도 한쪽에서는 또 시위를 했거든요. 나중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본인이 청와대 관저에 앉아서 아침 일수를 들었을 때 굉장히 참 마음이 했다라는 감적이 있어요. 그런데 3일 같은 경우는 사실은 완전히 봉쇄됐는데 물론 우리가 감염병이라는 초유의 사태에서 집회를 아예 막는 거는 이해를 합니다마는 그런 얘기는 좀 너무 심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과연 예를 들어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논쟁이 되고 있지만 과연 시민의 자유와 또 어떤 정부의 통제 방역 이걸 어떻게 적정한 선에서 관리할 것인가 문제가 각 정부마다 고민인데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정부가 민주화의 정통성을 갖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정부 아니겠습니까? 예전부터 시위를 많이 해왔고 또 그것 때문에 민주화가 이뤄냈고 그런데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하는 게 어떤 방역 차원이라고는 이야기하긴 하지만 제가 이 3일 날 경험한 거는 이거는 좀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이 사람의 통행까지도 막고 그리고 또 물론 시위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못하게 법으로 막아야 되지만 그렇지만 이거는 너무 과도했다라는 게 제 느낌이었습니다. 광화문의 집회 현장은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가 가장 많이 참석했고 거기 현장을 가장 취재 많이 한 기자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사진으로만 저는 영상으로만 봤는데요. 직접 가지는 못했습니까? 직접 가지는 못했는데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권 문제 국민들의 집회 결사의 자유 헌법에 보장돼 있는데 이건 최소한 지켜주면서 숨통은 좀 튀어주면서 방역을 신경 써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물론 그런 주장이 나올 수는 있지만 오죽했으면 이랬겠느냐.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과거 명박산성 말씀도 하셨고 여러 가지 촛불 집회 이런 게 있었지만 그때 돌이켜보면 그 당시에는 광우병 집회 같은 경우는 당시에 국민들의 목숨이 위협받는 상황이었죠.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미국과의 쇠고기 협상 관련해서 문제가 있다는 게 졸속협상이라는 게 밝혀지고 보도가 되면서 국민들이 분노해서 나왔단 말이죠. 그걸 막아선 게 그런 국민들의 목소리 국민들의 집회나 행진을 막기 위해서 세운 게 명박산성이었습니다. 당시에는. 그래서 그 당시 국민들의 여론도 사실 많은 부분이 정부가 잘못했다. 정부가 제대로 된 답을 내놔야 된다. 다시 바로 잡아라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경찰 버스로 삥 둘러싸아서 여러 가지 신문증 검사도 하면서 집회를 열지 못하게 한 것은 이거는 어떻게 보면 집회 결사의 자유도 중요하겠지만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한 방편이 있거든요. 만약에 광포집회 때 법원이 허가한 대로 그걸 지켜가면서 방역을 지켜가면서 사람 인원수가 지켜지면서 됐다면 이렇게까지 안 했겠죠. 그런데 왜 이렇게 했냐면 우리가 봤더니 집회 좀 할 수 있게 지키면 되겠지라고 했는데 100명이 1000명 5000명이 되면서 수만 명까지 됐다는 얘기도 있지만 그러면서 거기 집회를 통한 감염자가 나오고 정적으로 터지지 않았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안 좋은 상황들 최악의 상황들을 막기 위해서 좀 과도한 점은 있겠지만 그래도 공공복리를 위해서 헌법상 37조에 보장된 그 내용대로 또 법원의 통보대로 그렇게 경찰이 경찰 역을 발휘했다. 공권력을 발휘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개천절 집회 제대로 열리지 못했고 또 차벽이 상당히 오랜만에 등장을 광화문에 했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찬성하는 쪽 반대하는 쪽의 입장들은 다 있습니다. 또 그쪽에 다 의견들은 다 여러 가지 방향성이 있고요. 그렇군요. 하지만 또 앞으로도 여기에 대해서는 논쟁들이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지금 정치권으로 계속해서 이 상황들 옮겨가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지금 9일 날 한글날 또 지금 집회를 예고했기 때문에 또 한 번 이런 사태가 재현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상황에서 사람이 모이는 집회는 저는 자제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8월 15일 날 경험도 있고 그리고 특히 지금 이제 2차 어떤 면에서 확산의 어떤 중요한 분기점이거든요. 그렇다면 시위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의 동의를 구하는 과정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사람들이 동의보다는 오히려 어떤 혐오감이라든지 반대만 더 한다면 그 시위에 효과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여러 가지 어떤 다른 방식을 통해서 꼭 모여서 같이 구호 외치고 마스크 벗고 이렇게 해야지만이 어떤 면에서 보면 정부를 비판하는 거라는 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충분히 자신들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것인데 꼭 같이 모여서 그렇게 해야지만이 된다라는 거는 저는 이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차량으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어느 시위 보니까 인형들을 잔뜩 갖다 놓고. 인형이요? 인형들을 곰인형들을 잔뜩 갖다 놓고 그다음에 사람은 딱 9명만 해서 집회를 하는 경우도 있다고. 그러니까 오히려 그게 그런 게 사실은 집회 효과는 더 주장의 효과는 더 있는 것이고. 관심을 끌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지 않대.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지지를 구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시위라는 게 많은 자신과 동의하는 사람들 많이 확보하는 게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한다면 그런 정신을 저는 투체를 했나 보고 또 정부 입장에서도 사실은 지금 감염병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서울대공원과 광화문이 어떤 면에서 보면 정치책을 빼면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서울대공원은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번 연휴에 엄청나게 많이 모였거든요. 그러면 광화문도 똑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광화문은 정치적인 이유로 그러면 서울대공원은 비정치적인 이유로 서울대공원은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감염병이라는 차원에서는 이런 장소들을 똑같은 기준으로 해야 되고 그렇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 정부 입장에서도 정말 1인 시위라든지 또 이런 어떤 감염 규칙을 지키는 시위라든지 이런 것들은 정말 보장해 준다라는 그런 노력을 보이는 것이 정부로서는 어떤 그정도 우리가 쌓아왔던 민주주의에 대한 어떤 성과라든지 또 우리가 어떤 세계적으로 가까운 것과 있는 여러 가지 K-방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절묘하게 어떤 조화롭게 하면서 하는 게 아니냐. 물론 저는 아마 이번 3일 날 개천전에는 정부가 많이 마음이 급했을 거예요. 지난 8월 15일 날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10월 9일 날은 정부도 어떤 면에서 보면 이런 선에서 하고 만약 저는 그걸 어기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아마 국민 여론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 이후에 과거처럼 살 수는 없을 것이다라는 얘기들을 참 많이 우리가 해왔거든요. 코로나19 이후의 상황에서 시위라는 것들 또 집회 결사의 자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많이 생각이 좀 바뀔 수도 있을 것 같고 이현정 논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모이지 않고 또 자신의 어떤 주장을 표출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기준들이나 이런 것도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에 법원이 허가해 준 두 건이 있었습니다. 차량 12 두 건을 허가해 줬는데 차량 9대 규모 아래에서 할 수 있게 했고 여러 가지 조건을 걸었죠. 창문 내리면 안 되고 인적사항 제출해서 확인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조건을 걸고 했는데요. 그만큼 방역을 지킨다면 집회가 이렇게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한글날 집회도 아마 법원의 판단을 구할 것 같아요. 보수단체 집행부에서는 거기에 법원이 판단한 걸로 보이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나 시위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이렇게 꼭 모여서 하겠다는 이런 모습. 이게 과연 그냥 순수한 시위로 볼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비판이 있는 거거든요. 국민들은 이 코로나19 때문에 이번 8월 확산 때문에 너무나 힘들어서 고통받고 있는데 다시 이런 일이 반복될 수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가능성을 어떻게든 막아야 되는 게 정부 방역당국의 역할이고요. 책임이기 때문에 갈 수밖에 없고 물론 기본권 다툼이나 이런 것들은 또 법적인 판단이 있겠죠. 거기에 따라서 하면 될 것 같고 코로나19 시대 랜선으로 하는 집회도 있고 그다음에 차량 시위라면 차량 뒤에 뭔가 스티커 같은 거 붙여서 자신들의 입장을 내놓는 것도 있고 하는데 오히려 이게 정당 입장에서는 이거 정치적으로 해석하면서 국민들의 시위를 다른 민심에서 생각할 때는 이게 너무 정치적인 거다. 방역을 방해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악영향을 주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시사구만리 월요일의 코너죠. 이현정 문화일보 논설위원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와 함께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 동안 여러 이슈들이 좀 많이 터졌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질문 드릴까 하는데 앞서서 랜선 시위 집회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KBS에서 방송한 라우나 콘서트가 이번 추석 연휴를 강타했다고 하고 이게 시청률도 어마어마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정치권으로 여러 가지 지금 라우나 콘서트의 메시지가 지금 여러 가지가 지금 넘어가고 있어요. 화제가 상당히 좀 많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셨는지. 현정 문석연께서요. 정말 저는 감동적으로 봤습니다. 사실은 물론 라우나 씨를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안 좋아하시는 분도 있지만 15년 만에 어떤 면에서 우리나라 최고의 정말 가수분이 직접 공연을 나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담겨 있는 메시지 하나하나가 사실은 심금을 울리더라고요. 특히 이제 그 노래 하나하나가 지금 현재 담고 있는 내용들이 테스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참 굉장히 지금의 우리 시대와 참 이게 그동안 이 트롯이라고 하는 게 특히 라우나 씨의 노래를 보면 정말 우리나라의 근현대사를 쭉 얻으면서 보면 민초들의 생각과 삶을 이렇게 반영하는 노래를 많이 해왔잖아요. 더군다나 저는 크게 느낀 게 뭐냐 하면 사실 그동안 우리 사회가 이게 진영화돼서 정말 어른이 없다. 정말 김수환 추경님 돌아가신 이후에 정말 이게 묵직하게 우리 사회에 어떤 화두를 던져주는 어른이 없다. 양측이 너무 치열하게 싸우니까. 그런 면에서 이 라우나 씨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저는 가슴에 와닿는 것인데 정말 이 위정자들 같은 경우에 정말 국민과 어떤 일을 위해서 정말 내 목숨을 내려놓는 왕과 대통령이 있었냐라는 것과 함께 또 정말 우리나라 국민들의 힘. 우리가 IMF를 극복을 했고 또 지금 코로나를 극복해 나가는 과정에서 정말 힘들거든요. 지금 제 주변에도 보면 직장을 잃은 분들도 너무 많고 또 제가 단골로 다니는 식당들이 오늘 전화해 보니까 다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그게 다 문을 닫았어요. 연휴가 좀 길어서 늘린 게 아니고. 아예 한 달을 쉰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광화문에 쪽에 회사가 있는데 거기 꽤 맛집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집마저도 지금 영업을 하지 않아요. 그만큼 어려운 사정에서 결국 함께 이 위기를 극복하자는 그 메시지. 그런 것들이 어떤 면에서 보면 사람이라는 게 단순히 다른 것보다는 그런 어떤 하나의 말 자체에 힘을 얻거든요. 저는 아마 나훈아 씨가 가지고 있는 그런 힘이 실제로 우리 국민들한테 전달되면서 어떤 가슴 속에 있는데 문제는 정치인들이 자꾸 자기들 편으로 유지하게 해석을 하라고 그러는데. 각자 해석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각자 조용히 해석하시고. 오히려 정말 국민들의 가슴 속에 있는 것들, 위로들. 저는 그것들을 좀 되새겨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정호 기자도 보셨어요? 저는 잠깐만 봤습니다. 저는 못 보고 기사를 통해서 보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 노래 공연 이런 것도 많이 보도가 됐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나훈아 작진 발언, 국민 위에 목숨과 왕이나 대통령이 본 적 없다. 이 발언이 많이 회자가 됐고 정치권에서도 이게 많이 부각이 됐습니다. 조용 국민의힘 원대 대표도 의총에서 나훈아 씨가 우리의 마음을 속신하게 대변해줬다. 국민이 힘이 있으면 위장자가 생길 수 없다. 제1야당에 부과된 숙제가 분명해졌다. 국민과 손잡고 국민의 힘으로 목숨을 걸고 이 날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국민의 힘? 네. 국민의 힘으로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된다.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겠죠. 그런데 이게 전문을 보면 꼭 그 얘기가 아니거든요. 지금 정부나 여당을 향한 비판이 아닙니다. 위정자들 향한 정치권을 향한 쓴소리가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민심이 우리나라가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우리 국민들 대단하다. 이런 얘기를 쭉 뒤에 한단 말이죠. 위정자 같은 그러니까 위정자들이 비판하는 이런 얘기. 그러니까 왕이나 대통령이 국민 때문에 목숨을 걸었다는 사람 한 사람은 본 적이 없다. 이거는 앞부분에 나온 거고 뒤에는 코로나19에 우리 국민들이 정말 방역에 잘 협조하고 있고 대단하다. 잘하고 있다. 앞으로 우리가 자리 내에서 대한민국 어게인이라고 제목을 노래 제목을 이렇게 만들었다. 이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게 정부와 여당이 비판하는 쪽으로 해석이 되고 그 부분만 보도가 많이 되면서 나훈아 씨의 진위가 좀 왜곡이 되고 있다는 생각을 해요. 본인만이 진위는 알고 있겠지만 이게 너무 부각이 되다 보니까 정치적으로 해석이 돼서 나훈아 씨의 공연 자체가 좀 희석되는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각자 마음속으로 저는 그냥 앞서 이현정 노소리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느끼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 말 들으면 그만 분들이 계실 테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KBS 단독 보도로 지금 이게 알려졌고 파장이 지금 꽤 있습니다. 국내에서 지금 추석 연휴에도 이동 자제해달라고 말씀드리고 해외여행 못 가는 분들 참 많이 계시는데 이런 상황에서 외교부 장관의 배우자가 개인적인 목적이라고는 합니다만 요트 구입 등의 목적으로 미국 여행을 가는 곳. 이 부분이 지금 보도가 됐어요. 상당히 법적으로는 이게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진중권 교수는 서일병이 가니까 이일병이 왔다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 지금 사실은 일병 교수에 저는 솔직히 부러웠어요. 정말 어떤 면에서 보면 은퇴를 하신 나이에 한 2억 원 상당되는 요트를 사서 미국의 카리브에까지 요트 여행을 하고 싶다라고 지금 호련히 떠나신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개인이 상당히 목적을 정하고 개인이 이룬 거잖아요. 그런데는 제가 볼 때는 그 개인에 대해서는 비난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개인에 대해서는 비난할 이유가 없다. 그런데 문제는 이분이 외교부 장관의 남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공직자는 어떤 면에서 보면 공직자의 가족은 희생을 감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사청문회도 하고 또 대통령이 직접 가족들을 불러서 민명장을 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결국 가족들한테도 어떤 책임을 부여한다는 거거든요. 가족에게도 책임을 부여한다. 그렇죠. 왜냐하면 공직자이기 때문에. 장관이기 때문에 그 정도의 어떤 가족의 책임성을 부과하는 것인데 지금 사실은 이 코로나 방역 때문에 외국 여행 자제하자라고 그동안 외교부에서 강경화 장관이 수차례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 남편은.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국민들 입장에서는 당신 남편도 설득 못하면서 왜 국민 설득하려고 그러냐? 이런 이야기가 당연히 나오지 않겠어요? 그럼 앞으로 강경화 장관이 아무리 국민들 앞에 이야기를 해도 당신 남편보다 먼저 설득해라.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수신제가 치국평천이라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자신이 어떤 면에서 보면 공직에 나서려면 내 가족을 설득하고 내 가족을 설득하지 못하면 저는 자리에서 내려와야 된다고 해요. 왜냐하면 자기 가족 한 명을 설득하지 못하는 분이 어떻게 어쩌면 국민들한테 설득을 하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본다면 저는 이거는 이 일병 교수를 비난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그렇다면 이것의 어떤 면에서 보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과연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본인의 외교부 장관으로서 국민의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겠는가? 저는 그게 오히려 초점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여권 내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부적절하다는 의견들이 꽤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전체적으로 이 행위는 대부분 너무나 부적절하고 국민들 볼 낯이 없다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이낙연 민주당 대표도 국민의 눈으로 볼 때 부적절했다고 생각한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김태현 원내대표도 외교부 장관의 가족이 한 행위이기 때문에 민주당은 부적절한 행위라고 보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의원들 개개인적으로 물어봐도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 사안으로 강경화 장관의 여러 가지 거취 문제나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좀 반발도 있어요. 연계하는 것은 무리하다. 그러니까 개인의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강경화 장관도 이걸 설득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그런데 그게 전혀 설득이 안 되는 상황이었고 송구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이상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얘기도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방역 관점에서 보면 이 교수가 갔다 와서 2주간의 자학위를 통해서 여러 가지 방역 수칙에 따라 쭉 가면 되는 상황이고 이 문제를 가지고 정부의 공세 소재를 삼는 것은 이게 뭔가 더 나은 게 아니냐 너무 비판의 목소리를 다른 쪽에 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한 말씀씩 들었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국감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연휴을 마치고 나서 여러 가지 국감 문제도 중요할 것 같고 특히 공수처 출범에 대한 속도가 어떻게 붙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데 국회 상황은 어떻게 보세요? 어떻게 갈 거라고 전망하시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아마 이번 국회 상황은 굉장히 치열하게 전개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무래도 이제 여러 가지 코로나 때문에 또 정인을 부르고 이런 데는 한계는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중요한 이슈들이 지금 등장을 했지 않습니까? 지금 해수부 공무원의 피격 피살 사건이라든지 또 지금 추미애 장관 문제 또 관경화 외교부 장관 문제 등등 이런 사안들이 지금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야당 입장에서 보면 현 정권의 어떤 이중성. 국민들에게는 참으십시오. 가지 마십시오. 이야기하면서 단 우리 가족은 가도 됩니다. 이런 어떤 이중성 문제를 아마 집중적으로 부각시킬 겁니다. 특히 내년에 이제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책 이슈가 필요한 상황이죠. 또 여당 입장에 또 방어를 해야 되는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사실은 항상 우리가 정쟁국감 하지 말라 이야기를 하지만 정쟁을 안 한 때가 없습니다. 그렇다 본다면 올해도 똑같이 아마 정쟁국감 이루어질 텐데 저는 단 하나 정말 우리가 지금 코로나 국면에서 우리가 잊혀지고 있는 게 정말 국가의 앞으로의 발전과 우리 정말 정부가 잘하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 지금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이런 어떤 면에서 이 통제 범위에 벗어난 여러 가지 지금 누수되고 있는 측면들이 있거든요. 지금 국가 부채가 지금 최고조로 단하지 않습니까. 좀 야당도 저는 여당도 마찬가지지만 좀 이런 부분들 정말 우리 국민들이 이 코로나 국면 이후에 어떻게 하면 새롭게 생존할 것인가. 또 새로운 어떤 생존의 길을 찾을 것인가의 문제. 이게 정말 어떻게 하면 우리 국가의 위기를 넘을 수 있느냐 안 넘을 수 있느냐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거든요. 거기에 과연 정부가 준비되어 있느냐. 저는 이런 부분들을 좀 다른 물론 그걸 따지든 따지더라도 이런 부분들을 좀 몇몇 의원만이라도 좀 집중력 준비를 해서 정부에 좀 따져내야지만이 그래도 우리 국민들이 올해 지나가면서 그래도 내년에는 희망이 있을 거야라는 좀 생각을 가지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박정우 기자는 국회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번에 대정우진무 보면 추미애 장관 청문회처럼 보였거든요. 1000분이 넘는 시간에 30% 이상을 추미애 장관 아들특혜 의혹에 대해서 썼어요. 그걸 보고 국민들이 너무나 절망을 했습니다. 이번 국정감사는 21대 첫 국정감사예요. 새로운 국회에서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 여야에 대한 기대도 있죠. 그런데 이번에 보면 국방위의 상황을 보니까 증인 채택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요. 파인될 가능성도 커 보이더라고요. 국방위 쪽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추미애 장관 부르겠다. 그다음에 추미애 장관 아들 서모 씨 부르겠다. 그리고 당직 사병이었던 현모 씨 부르겠다. 여러 가지 추미애 장관 문제는 일단 된 걸로 보이는데 국감에서 다시 그걸 끄집어낸다고 하니까 민주당 교회에서는 안 된다고 당연히 하는 거죠. 우리 논소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국가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리고 어디로 갈 건지 코로나19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건지 방역과 경제 두 마리 토끼 어떻게 잡을 건지 이런 게 좀 논의가 돼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공방으로만 갈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과거에는 정치인들이 추석 맞아서 지역에 내려가서 지역에서는 서양이 비슷한 분들끼리 모여 계시기 때문에 그냥 그 얘기를 들었지만 연휴 때만큼은 각지에서 고향을 찾아온 분들의 의견들이 취합됐기 때문에 추석 민심이라는 게 중요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또 이번에는 내려가신 분들도 별로 없었고 이동도 좀 많이 자제가 돼서 추석 연휴 이슈가 좀 실종됐다라는 얘기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그럼에도 또 추석 민심은 상당히 많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도 나오거든요. 두 분께서는 추석 보내시면서 어떤 것들이 주요 이슈들로 좀 올랐다고 보세요? 그런데 제가 이제 오랫동안 국회를 이렇게 출입을 해보면요. 그나마 예전에 이제 국회의원들은 뭐 여러 가지 평가는 다를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이 지역 민심 또 지역 의원의 많은 이야기를 듣고 와서 그런데 이게 점점 정치가 진영화되면서 지역 민심 별로 중요하지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보면 자기 진영에 어떤 지지받고 이러면 지지자들의 목소리만 듣고 들으면 끝이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반대자들은 아예 듣지도 않고 아예 이 사람들하고 만나지도 않고 사실 국회의원들도 예전에는 여야 의원들이 같이 밥도 먹고 이야기도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런데 요즘은 일체 없어졌습니다. 정말 여야 의원들이 같이 밥상에 겸상을 하지 않습니다. 서로 말도 안 나눠요.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 사실은 이게 정말 추석 민심이 뭐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정말 예전에 일본 통신사가 가서 정반대 이야기를 해온 거 마찬가지로 지금도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제가 이번에 연휴 때 이렇게 가족들이나 주변에 이렇게 보니까요. 정말 그동안 장사 잘 하시던 분이 이번에 귀향을 결정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사업을 접고 귀촌이나 귀촌을 하는 분이 있고 또 잘 나가는 직장들이 다 문을 닫아서 지금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분도 많고. 그러니까 정말 주변에 어렵습니다. 이런 분도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박정우 기자 시간이 없네. 저는 교육개혁 여기 많이 하더라고요. 교육 얘기. 미국 시대 교육 어떻게 할 거냐. 국회에서 이것 좀 개혁 좀 해달라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사금 많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태훈의 시사본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